에모라일드 바다님 사연이에요 강지연 아기 부산에 갔을 때마다 이야기 이야기가 직업이 아마 내가 정신과 의사선생님인데 바쁜 와중에도 꼭 와서 힐링스 거기 마음 세션 받는 아기 있어요 저는 부족하지만 꾸준히 헤라님을 사랑하는 부산지부 맞네 강지연입니다 작은 아들이 지내던 화장실 딸린 방이 아들이 타재가고 빈방이 되자 원래도 조금 있던 화장실 하수구 악취가 어느 날 갑자기 심하게 났습니다 아들이 수험생이라 아들 방에 악취가 나는 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노트북으로 24시간 자동 재생으로 홀을 틀어놓았습니다 그냥 믿거나 말거나 하는 심정이었어요 혹은 이참에 저도 실험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저녁에 틀어놓고 다음날 아침 그 방에 살짝 들어왔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후거하기 특별하게 민감한 사람인데 방 공기가 얼마나 쾌청한지 그리고 악취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요 와 진짜 진짜 이렇구나 왜냐하면 그 악취가 수치거든요 수치 냄새야 근데 막개명에 오신 분들 알죠 온몸에서 짠네와 함께 그 하수구 냄새와 함께 간장따린 냄새 그리고 막 청국장 냄새가 막 나잖아 여러분 수치 냄새가 근데 호호의 이 아픈 마음은 뭐였냐면 그 수치를 뚫어줘요 수치 정화하는 마음이거든 와 진짜 진짜 이렇구나 진짜 여러분께 해보라고 권하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정말 호호 짱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해라님 그리고 해라님 지난 밤에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능 치기 전날 새벽 1시에 큰아들이 전화와서 왼쪽 머리가 깨지듯이 아파서 잠을 깼다고 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가슴만 타는데 한 시간가량 전화를 들고 있다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밤새 호를 듣기 시작했어요 원래도 열등의 아픈 마음을 위한 호를 듣고 있었는데 자기를 공격하는 아들의 아픈 마음이 느껴져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저와 아들의 가해자 피해자 아픈 마음에 호를 밤새들이며 영채께 해라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저의 자기 공격에 가해 피해자의 아픔을 느끼며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 중에 해라님께서 나타나셔서 저를 위해 울어주시는 그 따뜻한 얼굴로 괜찮다 해주시며 손으로 치유해주시는 몸짓을 하시는데 얼마나 따뜻하고 감사한지 눈물이 났습니다 아침 6시에 시험치러 가야 하는 아들에게 카톡이 왔는데 개운하게 잘 잤어요 하는 거예요 밤새 저와 아들을 위해 호를 해주신 해라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상황과 해라님의 존재가 기적 같습니다 해라님 사랑합니다 수능 끝나고 알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아들이 코피가 나고 살기가 나간 거야 토를 하고 수치가 나간 거예요 위장에서는 코에서는 살기가 나고 시원하게 시험치러 갔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체를 믿으셔야 돼요 기적의 존재예요 해라 엄마와 영체님이 나타난 건 여러분 삶에서 기적이야 그거 안 믿으면 바보예요 이런 사연들이 수도 없이 나오잖아 앞으로 계속 영체 체험담을 유튜브에 이렇게 올릴 거예요 혹시 실험이라도 해보세요 거짓말인가 해보세요 그 양파 실험도 봤듯이 이런 것들이 전부 증명을 하잖아 그냥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믿으시면 여러분의 삶이 기적이 될 거고요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은 늘 그 마음의 아픈 마음에 당하면서 괴롭게 아프게 살다가 그러다가 인생 마감할 거예요 뱅이 오브 이 뱅 뱅 뱅 뱅 뱅 뱅 뱅 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